와 마스터큐인데 드디어 왔는데 아니 일부러 용병 쳐다도 안 보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써렌 쿨하게 쳤는데 지금 써렌 치면 너무 치명적이라서 이제 쳐도 되겠다 어 잠깐만 리얼 저스티스 321 진정한 정의 아 빌드업 어떻게 해야 돼 대천사 이거 망했어 대천사 이거 아니 누가 써 대천사 쓸 사람도 없구만 대천사 풀스틱 불츠가 궁 쓰면 한 방이겠죠 거진 삼성 불츠겠죠 느낌이 평큐 까비 평타로 죽이고 평타 두대 한대 두대 평타 아씨 존나 야치네 그냥 요즘에 근데 학교에서 핸드폰 하면 압수인가요 수업중에 옛날에 귓방망이 날라갔다고 맞긴 해 대학생인데 수업중에 하다가 압수를 왜 당해 있으랄게야 예전에 휴대폰 가방이 되니까 번호 순서대로 반장이 걷던가 주부이 걷던가 해가지고 했는데 좋아요 맛있게 3패 나도 예전에 어 뭐야 그날은 파렙지도 그 옛날에 고등학생땐가 한번 걸렸었는데 뺏겨가지고 어차피 바꿀 때 돼서 바로 바꿨습니다 시익 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그 변기통에 빠뜨렸다고 구라딱 쳐주면서 바로 핸드폰 다시 사버려 또 파렙지식 효도까지 첫 폰이 스마트폰이었나요 장인 어 난 스마트폰이었어 맞아 맞아 어 첫 폰 난 스마트폰이었죠 대격변 미션 봤냐고? 본캐로는 안받습니까 이게 MMR 그 그것 때문에 Q가 안잡혀가지고 못받죠 이거는 조기 서렌 쳐야 돼가지고 자 그럼 애들 롤리팝으로 리듬스타 조질 때 그때 뭐하셨나요? 저는 안조졌어요 리듬스타 안조졌습니다 게임하지 말라는데 아 한판 던져야되겠다 세나타 액도 해주자 레전드 그나르판인데 어 이건 그나르지 진짜로 자! 파렙지식 나르덱도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무조건 1등이다 그죠? 개사기입니다 이거 진짜로 짐 치킨 시켜도 되냐고 빨리 시켜 빨리 시켜 뭐해 빨리 시켜 빨리 시켜 그렇지 품쇼 지리인데 에코가 진짜 안된다 그죠? 모렐리아 쓰구요 성배 써야되겠다 말 안되지? 돌팔배지 그나르 진짜 개사기라니까 진짜로 1등이죠? 바깔 안해도 돼 나르가 더 세다 이거 1등이죠? 바로 나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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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ll 나를 뭐라고? 우칼란 엄마카 가자! 파룹치도 2포완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끝낼게요 1등이 있죠? 곰이 궁 한번만 써주면 나를? 바로 8포완 그냥! 바로 8포완 그냥! 아시아나요? 해동검도 피구 에이스 출신 경력직이거든요 나를 거결? 가자! 끝까지 2타격만 쓰냐고? 어 8레벨에 깔끔하게 잘 봐 잘 봐 여기서 뭘 해야 되겠어 친구야 8레벨에 오리 하나 넣으면 그냥 끝이야 어 그냥 제이스 바꿔주고 아 얘 때문에 거결 박을까 말까 박을까 말까 질게요 그냥 이거 그냥 2코어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나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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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? 진짜 2포완 선수 출신 찢어버려 3,2,1 찰란한 유물 거결 박겠습니다 예 진짜로 안 받고 졌으면 또 모니터 푸슬뽕 했다 그쵸 팔진탕 펀치까지 타격대에 치명타 대상을 1.5초 동안 돌 던지면 바로 기절 돌 던지면 바로 기절 진짜로? 팔엽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렸을 때 체구가 좀 작았어 팔엽지가 그래서 눈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? 눈 사이에 돌을 얻어들였어 장난입니다 눈사발? 친구도 없었어 바로 그냥 변신 변신 돌 돌 아무도 안 맞춰 돌 봐봐 바로 내진탕 그냥 바로 기절합니다 내진탕에 준비태세 준비태세 상위호환이지 준비태세는 한 번밖에 적용이 안되는데 이 팔엽지 돌팔면은 다 왜 다단히 트여 템 너무 깔끔하게 썼다 그쵸? 진짜 팔엽지? 어하 평타에 무조건 기절입니다 6초에 한 번이라서 준비태세 상위호환이야 6초에 한 번 거울 25스테이 돌 아 슈발 돌 그렇지 돌 깜짝 놀랐잖아 거울 25스테이 오스테이 쿵을 직쓰레기한테 던지고 앉았네 이거 진짜 히트가 아니고 존나 나오면 존나 쎄다니까 장난이 아니야 평타에 무조건 기절입니다 평타 기절? 돌 광역기절 그냥 돌 돌 그냥 진짜 팔팔팔 가는거야 진짜로 와 왔다 가자 스턴 돌 돌 돌 창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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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대 보냈는데? 활엽자 창모 군대 보냈는데? 제가 상상고 다닐 때 누가 투포함 던져서 교장실 창문 박살냈던데 그게 장인이었나요? 맞죠 아 장난입니다 투포함 교장실로 투포함 던짐 진짜 정말 미친놈이 아닌가 음 아 오리아나그라데도 넣어주고 싶네 에코 그냥 빠따로 그냥 딜라인 기절시킬게요 그냥 배치 잘 바꿨네 배치 잘 바꿨네 스턴건 에코 스턴건 치명타 왜 이렇게 왔어 이 쓰레기는 돌 돌 돌 돌 어따 던져 이 쓰레기야 아니 스턴건 같지 고물성 들어가 있잖아 나이스 팔찌개 돌 봐봐 스턴 당한다니까 어 잠깐만 나루야 팔포함 나루틸 봤어? 팔포함 팔포함 이게 팔루야 아 시비를 광역 스턴건 안 넣어도 돼 브레카야 돼 넣을걸 그죠? 루나니 뜰줄 알았으면 그죠? 그냥 경광봉 에 루네인까지 줬습니다 빅토르 한놈만 팰게요 그냥 바로 징크스페러가 그냥 그렇지 에코 에코는 어 봐봐 치명타 돌 돌 돌 그냥 씨 안 되지 음 아 이거는 질 수가 없다 그죠?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? 뭐다 주잖아 이렇게 그죠? 간다 돌 돌 돌 돌 아 이상한데 던져 X됐다 뒤 엔 에이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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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달짠데 왜 이렇게 했냐 그죠? 야 얼제 가자 얼제 탈론이니까 얼심 이쪽에 막자 평타 돌 돌 돌 패죽여 그냥 씨 돌 안맞으면 그냥 돌 그냥 씨 개빡세네 그냥 게임 그죠? 어차피 길게 봐 한턴 돈 쓰지 말자 한번만? 그렇지 한번만은 못참자는거죠? 얘 진짜 돌보룩이 진짜 쥐댄다 나르가 광역으로 써야 제가 이깁니다 제이스 갑문까지 돌 그렇지 탈론한테 돌 탈론한테 그렇지 이거거든 돌에 따라서 다 나뉘네 돌 어우 좋아 오 사교 탈론 얼심 있어가지고 제이스 조금만 궁만 쓰면 돼 제이스가 얼심 좋아요 이 친구 얼심적으로 뛰었죠 실제 가지고 제이스 궁 탈론 아 아 빅토리 썼다 얘는 지겠는데 와 나이스 돌 돌 이 자식아 돌 돌 이게 돌이야 친구야 아 어 떠던져 이 쓰레기야 시미켄 어 그니까 질리언이 제일 중요해 암살자랑 싸울 때는 쟤 1일 썼으면 신지 2성 써도 오 나이스 좋아 얘도 니코 떴냐 안 떠야되는데 아 떠도 안가 없겠다 저긴 할게 없으니까 어 이즈 2성에 니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미가 있어 이즈 2성은 그죠 이즈 2성은 팔을 주고 참아 아 용발 오리 하나 대천사 줄게요 안 뛰겠다 일로 어 뛰네 하 이즈 1성은 이즈 2성은 진짜 달라 느낌이 다릅니다 어 용발 오리 좋아요 궁 그렇지 대천사 용발로 어그로 개 뺏고 돌 돌 그렇지 밀어주면은 스턴건이거든 돌 깔끔하게 오케이 한켓 더 들어와 돌 적중률 그냥 존나 문제 있어 솔직히 말할게 돌 적중률 문제 많아 고 먹으라 얼심 땜에 이길 수가 없죠 제이사 스턴 스턴건 돌 돌 하헤이 탈로나 톨이 자식아 톨 톨 톨 돌이 자식아 돌 돌 돌 톨 톨이 자식아 그냥 하아 와 팔음직이 PT 갔다 오니까 다시 그 옛날 투파한 선수 시절 살아오는데 도착해 턴 턴 턴 턴 턴 턴 에치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